안녕하세요. 제 이름이 이채입니다. 오늘 저는 할 말이 있어요. 저는 새 주인을 찾고 싶어요. 중국에서 있을 때 주인과 처음 만난 날에 주인은 나를 너무 좋아해요. 주인은 용도가 많은 가구를 사고 싶은데 저는 이 눈 적응을 다 적게 했기 때문에요. 오늘 주인은 나를 들이고 비영기를 떴어요.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이제 주인은 나를 몇 번도 안 쓰고 나를 구속 안에 있게 했어요. 왜냐하면 주인은 평소에 수업 많고 주말에 시간이 있지만 혼성 알바를 했어요. 용은 가는 시간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. 많은 주인을 이해하지만 나의 역할을 발휘할 수 없으며 나의 기분도 안 좋아요. 그래서 나는 지금 새 주인을 찾고 싶어요. 나의 준버 한 번 보세요. 나의 외모는 사람들에게 존중과 화이팅이 있는 느낌을 줘요. 나의 심장을 튼튼하고 욕하고 있는 부분을 담을 수 있어요. 나의 귀가 크고 날씬해요. 나의 돈은 높아요. 노드북하고 많은 책을 다 담을 수 있어요. 이제까지 나를 좋아합니까? 나의 외래 입영 비용은 28,900원이고 지금 입영 비용은 19,900원이에요. 액션이 더 좋지 않나요. 빨리 행동해서 나를 집으로 데려주세요. 글쏙 2約 10,900원이에요. よろしく 당하는 다음 내일hi, 3,500원이에요. 내ove, когда.